오늘은 나도님 생일을 맞아서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자를 좀 삶아줄게요 소금 뿌려서 삶아주세요 그동안 마늘 손질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거 감자가 다 들어가면 익은 거지? 근데 좀 뻑뻑하게 들어가도 괜찮아? 그래 그럼 더 끓여 오 잘 익었다 감자를 다 삶으셨으면 오래 옮겨주세요 감자 껍질은 뜨거울때 까야 잘 까진데요 뜨거워 너무 뜨거운거 아닌가? 감자를 뜨거울때 빨리 까고 뜨거울때 으깨주세요 뭐하시는데요? 뭐하시는지 알아야 제가 도움을 드리죠 곰방 뭔지 알걸 이제? 좀 더 안보고 있을래 왜? 깜짝 놀라고 싶어 그니까 여러분 결혼 잘 생각해보세요 별로 안좋아요 결혼하면 서프라이즈를 못해줘요 제가 생일선물로 미리 샀거든요 다 핸드폰으로 문자 알람이 다 가고 아침에 택배로 다 왔는데 택배 먼저 가로채지 못하면 안되고 그러면서도 서프라이즈를 해주는게 감동인거랍니다 저는 맨날 생일마다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못하잖아요 굉장히 아쉬워요 왜? 감자 수제비처럼 됐어 우와 우와 귀엽다 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왜 귀여운데? 너무 수제비잖아 기대할게 요끼는? 다음 요끼에 여러분 저는 요끼에 에너지를 다 써서 더이상 못찍겠어요 아직 요끼 완성도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 2시간 넘게 어? 진짜? 아무튼 이제 빨리 나머지 요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바쁘시나요? 엄청 바빠요 다 됐습니다 다 됐다 자 구달려 됐어요 나와보세요 네 음식이 식어 빨리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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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거기 거기 의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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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에 앉아 자 눈 꼭 갖고 계세요 네 기대돼요 됐어요 하나 둘 셋 셋 셋 셋 아 힘들었어 아 힘들었어 아 굉장히 힘들었어 고마워 사진 찍을래 찍어 찍어 오 괴성이 장난이 아니야 빨리 찍어줘 예쁘게 찍어줘 좀 좀 찬만하게 됐어 먹어볼까요 네 뭐부터 먹어요 먹어보신 것부터 먹어보세요 뭐부터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욕기부터 욕기 먹고 이거 먹고 가니쉬 먹고 음료수 먹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스 맛있지 생각보다 맛있게 잘 됐더라 욕기 너무 맛있다 그치 마늘향이 마늘향이 나면서 욕기도 진짜 맛있는데 소스가 생각보다 맛있게 됐어 음 완전 실패한 느낌이었는데 다행이다 너무 잘했는데 나도 고기 먹어볼까 제가 안심을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썰어주세요 너무 크니까 크단 말이야 맛있어? 맛을 못 봤어 나는 이렇게 썰어서 그만큼 드셔야겠네 음 음 음 음 아 조금 식었다 벌써 근데 스테이크는 약간 그려야돼 우와 이거 하려고 시금치 샀구나 스크림 스피리니치 이거 진짜 힘들었어 크림 스피리니치를 어떻게 만들었지? 이렇게? 응 간이 좀 더 있어야 되나 음 음 음 소금 찍어도 될 줄 알고 히말라야 핑크 소울 준비했어요 응 왜냐면 내가 여기도 소금간을 안하고 여기도 소금간을 조금밖에 안했어 일단 소금을 얹어서 먹어야 돼 응 그건 무섭고 맛있지 뭐 아 맛있지?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해주셨네요 그럼요 소금을 좀 찍어 먹어야 돼 음 그치 그치 맛있어 음 욕기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? 이렇게 찍어 먹을까? 소스가 맛있지? 응 이걸 하려고 어제 밤부터 죽을 뻔했어요 아직 욕기의 간이 딱 좋네 음 내꺼에는 마늘이 없어요? 비주얼이 안 예뻐서 빼버렸어 근데 이거 생마늘이야 아려 아려 맛있는데? 엄청 아린데? 아까 이거 먹으려고 토마토도 못 먹겠어요 토마토도 못 먹겠어요 토마토도 못 먹겠어요 토마토도 못 먹겠어요 이렇게 크림 스피니치를 올려서 이렇게 크림 스피니치를 올려서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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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손을 멈켜라 유키에 바지를 올려야 돼 아 나 이제 왔어 엄마 바지락을 이렇게 같이 먹어야? 응 잘 어울려? 응 잘 어울리지? 엄청 잘 어울려 왠지 그럴 거 같더라고 엄청 잘 어울려 오빠 그치? 응 힘들고 고생했네 아 힘들었지 아니 심도 맛있다 고기도 아주 잘 구했네 바지락 되게 잘 어울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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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 여기 옛날에 어디 레스토랑 가서 먹은 거랑 똑같아 맛은 양심이 있어서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데? 으음 형 맛있어요 어깨 아파 응? 어깨 아파? 어깨가 무겁네 어깨가 미쳤다 응 맛있니? 뭐가 제일 맛있어? 아... 다 맛있는데? 제일 맛있는 게 있잖아 음 요끼 으음 왜냐면 스테이트는 잘 구워진 그냥 고기 맛이잖아 맛있고 응 근데 이거는 소스도 엄청 잘 만들었고 이 방죽도 잘 했어 나도 요끼가 맛있는 거 같아 그니까 고기는 조금 식어가지고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고기도 맛있어 아니 다 아껴 먹게 돼 아까워서 더 있어 더 있어? 음악 들고 먹을까? 그래 내가 줄게 내가 이거 먹으려고 요즘 그거 굶었던 거 굶어야지 굶어야지 잘 굶었다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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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간다! 하나 둘 셋! 스물 여덟 네? 얼마나 크게 안해도 되는데? 다시 다시! 콩래츄레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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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영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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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래츄레이션 콩래츄레이션 선영이 생일을 콩래츄레이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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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빚는 거 해요? 어 소원 빚기 전에 사진 찍어주세요 뭐야? 사진을 500장을 찍으니 그럼 부를게요 조건 빚세요 아유 축하합니다 우리 케이크 먹어면서 영어로 종이에집 쨘 이거 오빠가 사준 선물이에요 애플판jour 애플판 파인애플팬 애플판 아이패드는 없어요? 애플패드는요? 파인애플패드? 파인애플 패드 파인애플 애플패드 아이패드는 아직 안왔어요 주문은 했고요 사전예약 해놨어요 저 자를거에요 아깝다 한조각 더 먹자 그럼 왜 그렇게 잘랐어? 애초에 반을 뚝 잘라지 예스 와 이거 초코볼도 있다 그래 이거 되게 맛있다니까 짠 아우 잘 만들어 와 나 이거 처음 먹어보고 초코랑 까지 딱 맛있다 잘하 아우 굉장히 고생했지 우리 이거 먹으면서 종일 짓 보자 볼까요? 소리 좋게 해줘 우리도 아직도 먹을만해? 짱 맛있어 잊지마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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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